안녕하세요. 조용한생활 2023년 4월호에는 인터뷰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늦봄과 초여름 사이에 저희를 찾아와 주신 손님은 누구시냐면요. 지난 3월 신작소설집을 출간한 손보우미 작가님이십니다. 작가님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평소에 어떻게 자기소개를 하시나요? 이런 자리에서? 자기소개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제가 2009년에 데뷔했거든요. 그래서 14년 차 작가. 14년 동안 소설 쓰고 있는 손보우미입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소설 몇 편 쓰셨는지 14년 동안 헤아려 보셨어요? 헤아려 본 적이 없고 사실 지금 딱 저한테 책을 몇 권 냈어라고 물어봐도 대답을 잘 못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 8월에 장편 소설을 출간하고 올해 사랑의 꿈을 출간한 거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왜 이렇게 책을 자주 내냐고. 그 사람 누구예요? 마치 제대했는데 벌써 제대해? 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건데.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산문집을 하나 봤는데 거기서 굉장히 생산적인 작가에 대한 존경과 그런 걸 표현을 해놓을 수 있고 약간의 나는 어떤 작가인가 이렇게 좀 괴로워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3년 동안 원고를 진짜 많이 썼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딱 작년에 약간 슬럼프가 와서 작년 1년 동안 소설 작업을 아예 안 했었어요. 화끈하시네요. 그렇군요. 이번 책 사랑의 꿈 단편집을 저한테도 감사하게도 한 권 보내주셨는데 누구를 지정해서 책을 보내실 때는 누구누구에게 라고 현사를 써주시잖아요. 그래서 손 작가님도 저한테 써주신 거예요. 그런데 글씨가 너무너무 귀여워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소설을 읽고서 상상할 수 있는 그런 필체가 아니어서 본인 필체에 대해서 평소에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저도 제 필체가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한데 좀 작가 같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작가와는 거리가 먼 필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뭐랄까 약간 조카가 이렇게 고모하고 생애카드 써주는 약간 그런 느낌도 있으면서 글씨 하나하나를 좀 그림처럼 이렇게 바라보시는가? 거기 약간 손가락도 그려주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굉장히 진지하게 이 책이 나오기 전에 원고를 읽었었거든요. 제가 관련된 일을 잠깐 약간 한 게 있어서 그런데 너무 단판이라서 현사를 보면서 웃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책이 참 이 표지가 저는 표지를 좀 신경 쓰는 편인데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게 어디야? 그러고서 이제 날개 보니까 샌프란시스코 블루스라고 이미지의 제목이 나와 있는데 저는 샌프란시스코를 저는 가보진 못했습니다만 이런 톤으로 그린 그림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저도 샌프란시스코에는 못 가봤고 테레사 프라이터슨가라는 작가의 사진인데 사진을 이렇게 찍으신구나 그런데 제가 그 작가님의 어떤 사진을 보고 그 사진을 사실은 표지로 쓰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에 실린 사랑의 꿈이라는 작품에서 주인공이 차를 타고 떠나가는 장면이 있는데 차를 배경으로 한 사진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쓰고 싶었는데 그게 뭐 다른 곳이랑 계약이 되어 있어서 쓰지 못한다고 하셔서 이제 그 작가의 다른 작품을 선택을 한 거고 사실은 저 표지는 물론 저의 선택도 됐지만 저희 이제 편집자가 더 많이 좋아해가지고 이제 그게 됐죠. 여러분 그 샌프란시스코 약간 좁고 아담한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풍경 많이 아실 텐데 이건 꼭 이면도로에서 찍은 것 같은 그래서 이게 뭐 어느 나라야? 잘 알 수 없게 돼 있는 거고요. 저는 오히려 약간 매직아워 때 플로리다? 맞아요. 햇빛이 약간 분홍빛을 띌 때 그 조명을 받은 건물들이 도시를 막론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플로리다 프로젝트 같은 영화 생각도 나고 이게 아무래도 이 동네라는 느낌하고 책 내용하고 잘 어울리기도 해서 편집자님이 좋아하셨던 걸까요? 그렇기도 하고 제 소설에 정우멘션이라는 한 공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공간에 모여 사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게 좀 많이 투영이 되고 작품을 잘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쁘고 그렇죠. 손이가요. 지금 항상 어떤 동네를 상상하면서 글을 쓰는 것 같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실제로는 고향이 어디세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6살 때부터는 창원에서 살았고 그러다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마산으로 이사를 가서 마산에서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있다가 여름방학 때 서울로 이사와서 서울에서 쭉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산이 창원의 한 구가 되기 전에 서울로 옮겨오신 거군요. 느낌이 좀 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행정구역이 달라져서. 그런데 제가 그때 이사가기 되게 싫어했었거든요. 이사 얘기가 그래서 많구나 소설이. 그래서 엄마가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창원보다 마산이 훨씬 더 좋다. 장점 강조. 네. 그렇게 말씀하셨고 더 크고 좋은 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이게 뭐야 합병됐잖아. 네. 그런데 어느 날 마산이 사라지고 창원만 남아서 되게 좀 엄마한테 따지셨잖아요. 의아했어요. 저는 계속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어가지고. 그러면 어떤 기억을 형성할 만한 것은 서울에서도 많이 동네 경험을 하셨겠네요. 그러니까 나의 동네 뭐 이렇게 중요하게 남아있는 동네 몇 군데를 두세 곳을 떠올려보자 그러면 무슨 동 무슨 동 이렇게 있으세요? 동네 이름은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제가 이제 마산에서 다녔던 중학교가 제일 생각이 많이 나요. 아 거기가 이야기가 많이 태어난 곳이군요. 작가님 책에서. 왜냐하면 지금은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데 그때는 딱 이제 중학생이 되니까 머리도 귀밑 3cm로. 저 고등학교. 저희는 2cm. 저희는 3cm 그래도 3cm였고. 이상하긴 마찬가지예요. 귀밑 2cm나 3cm.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거 센티로 정한다는 게. 그리고 양말이나 신발 같은 것도 정해져 있었고 막 여름에는 교복 안에 민소매티 같은 거 안 입으면 브래지어가 비친다고 그것도 검사를 했었거든요. 완전히 보는 사람 위주의 관점에. 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이상한 건데 갑자기 불씨에 가방 검사를 한다고 가방을 교실에 두고 전교생이 다 운동장에 나가 있어야 됐고 그랬었어요. 거기가 그리고 연합고사를 봐서 고등학교로 가는데 전체 반에 절반만 인문계 고등학교로 갈 수 있고 절반은 다른 진로를 선택했어야 됐기 때문에 공부도 엄청 시켰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여러 여러 이런 억압들이 들어오니까 거기서 작가의 영혼이 깨어난 것인가. 작가의 영혼이 깨어난 건 잘 모르겠는데 그때 중3 때 서울로 딱 이사를 왔는데 서울은 또 너무 다른 거예요. 오히려 좀 편하셨어요? 네. 서울은 너무 자유로웠어요. 서울에 왔을 때. 그리고 마산에서는 여중을 다녔는데 남자애들이랑 뭐랄까 이렇게 말을 주고받는 것도 되게 막 큰일처럼 다뤄줬었거든요. 여중 다닐 때는. 네. 학원에 가면 남자애들이랑 눈도 안 마주치고 막 이랬는데 서울에 딱 왔는데 제가 이사 온 동네 학교가 남녀공학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놀랐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마산에서의 학교 경험하고 서울에서의 학교 경험이 되게 큰 차이가 있다는 것도 저한테 되게 좀 하여튼 신기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대학 이전 시절의 기억들이 굉장히 많은 영감을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그러면 전공을 국문학과 선택하기 전까지는 특별히 문학 청소년은 아니었다고 생각하세요? 전혀 아니었는데 중학교 때 마산에서 예를 들면 4.19가 되면 4.19 기념 100일장 내 이런 걸 했었어요. 그런데 나가는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었냐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그 대회에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제 공부를 공부를 잘하셨군요. 친구도 나갔었는데 나갔었는데 상은 딱 한 번 받았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좋은 상 말고 왜 이렇게 장려상 장려상 그 미친 거 같아요. 가작 이런 상이어서 당연히 나는 글을 쓰는 데는 큰 재주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안 나간다고 했어요 제가 왜요? 그게 주말에인가 어떻게 시간을 빼고 나가야 되는데 상도 못 받고 글 쓰는 시간이 좀 괴롭고 재미도 없고 그래서 나가는 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래서 생각한 것도 돈도 명예도 안 됩니다. 선생님 안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안 가기도 했고 특별히 글을 쓰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전공선택의 시점이 왔을 때? 그런데 제가 초중고등학교 때 책 읽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만화책 같은 것도 엄청 많이 읽었고 그래서 그런 생각은 했었어요. 만화 스토리 작가 같은 거는 해보면 재밌겠다. 그런 게 맨해튼의 반딧불이나 아니면 또 사라진 숲의 아이들이나 보면 그런 재주 같은 게 보이기도 하는 것 같네요. 왜냐하면 저한테 소설을 쓴다는 거는 이렇게 표현하면 이상한데 너무 예술적인 활동이고 특이한 경험도 하고 삶의 어떤 통찰력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하는 고차원적인 활동 그런 거라고 생각했고 만화 스토리 같은 거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활동이니까 나는 재미있는 이야기는 좀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했고 실제로 이야기를 만들어가지고 고등학교 때 친구들한테 막 들려주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아, 진짜요? 그럼 그림 그리는 친구 하나만 보석하면 그래서 그런 꿈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짝이 그림을 되게 잘 그리는 친구여가지고 둘이 막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해볼래? 막 이럴 때 얘기만 맨날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원래 좀 성격에 집중적으로 막 파고드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겉핥기는 되게 잘하는데 얇게 넓게 이렇게 그리고 뭔가 적극적으로 뭘 하는 성격도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맨날 얘기만 하다가 고3이니까 이제 수능 준비해야 하고 대학 갈 때는 나는 언어영역 점수니까 가장 좋고 책임을 좋아하니까 뭐 국문과에 가면 뭐 어떻게든 되겠지? 약간 이런 마음으로 이제 국문과에 진학을 하셨어요. 그렇죠. 또 많은 다양한 쪽으로 연결될 수 있는 학문이니까 국문학은. 그러면 정말 뭐 습작이나 이런 거는 좀 늦게? 대학 들어가고 나서 과제 같은 거 하면서 시작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국문과에 들어갔는데 창작하는 것만 가르쳐주진 않잖아요. 창작 수업은 그러니까 4년 동안 딱 두 번 있었거든요. 사실은 국문과에 있는 학생들이 창작을 하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우연히 학교에 갔을 때 처음 친하게 지낸 선배가 자기가 이제 문학 동아리에 있다. 그래서 왜 대학에 가면 동아리 들어야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동아리에 들어갔고 그때 처음으로 이제 소설이란 걸 써보게 된 거예요. 그러시군요. 근데 이야기 짓는 데는 자신이 있었으니까 남들하고 막 굳이 비교하거나 그러지 않으면은 가벼운 마음으로 동아리 활동 시작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꼭 내가 제일 잘 써야지 하는 야심이 없으면. 그런 생각은 아예 없었죠. 내가 소설을 제일 잘 써야지 이런 생각은 아예 없었고. 그렇군요. 일단 표제작 얘기를 저는 조금 하고 싶은데 많은 단편집이 그렇지만 이제 실려있는 여러 편 단편 중에 한 편의 제목을 이 책 전체의 제목으로 뽑을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사랑의 꿈도 이제 세 번째 실린 단편 제목이에요. 아직 안 읽으신 분들한테 줄거리를 소개해드리자면 아주 대단한 거부의 아들과 결혼을 했던 여성의 이야기인데 집안의 반대에 무릅쓰고 결혼을 하고 딸을 낳았는데 남편이 사고로 죽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그쪽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좀 바뀌게 되고 이 여성은 독립적으로 살아보려고 안 했던 삶의 시도들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이 아이를 버리고 내가 떠날까라고 순간 결심했던 어느 날 밤의 이야기예요. 일단 이 이야기를 표제작으로 선택하신 이유와 이 책에 실린 단편들이 서로 맺고 있는 관계를 가령 약간 메타포를 동원하시거나 그러면 어떤 관계라고 얘기하시겠어요? 그리고 그중에서 사랑의 꿈이 차지하는 위치와 표제를 차지한 그런 경위 일단 사랑의 꿈이라는 소설을 제가 이 작품집에 실린 소설들 중에서 제일 각별한 마음으로 썼던 것 같아요. 너무 궁금하네요. 이 소설을 제가 이제 썼을 때가 2019년? 여름. 아니 겨울 아니에요? 배경이? 네. 물론 저는 소설을 쓰는 사람으로서 좀 되게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썼던 소설을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그 소설을 썼던 순간들을 좀 기억할 수 있거든요. 그게 저 손봄이라는 작가가 가진 행운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랑의 꿈을 떠올리면은 진짜 그 여름에 그 햇빛 열기 같은 게 엄청 떠올라요. 이 소설 쓰면서 서울에 계셨던 거예요? 그 여름에? 네. 그때 제가 유럽에 잠깐 갔다 왔다가 마감 때문에 시차서공도 못하고 제가 졸업한 대학에 도서관에 썼었거든요. 아 거기서 그리고 판데믹 전이었고 그렇죠. 판데믹 전이었고 그래서 거기서 소설을 쓰면서 소설이 좀 잘 안 되면 도서관 앞을 막 걸어다녔었어요. 걸어다니면 너무 덥잖아요. 햇볕이 엄청 내리쬐고 그런데 걷다 보면 겨울의 풍경 같은 게 막 떠오르고 그 딸을 두고 도망치고 싶었던 그 여자의 모습이 너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그럼 그 그림을 떠올리고 다시 자리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쓰고 그러면서 썼던 소설인데 이 작품집에 실린 모든 소설이 저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한 소설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첫사랑 같은 소설은 당연히 사랑에 관련되는 것이기도 하고 밤이 지나면에서도 그 여자아이가 다른 사람들은 다 미친 여자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동해 외톨이 아줌마 느꼈던 어떤 감정 혹은 해변의 피크닉에서도 엄마가 아이를 보내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사랑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눈밖에 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는 그 엄마의 마음은 딸이 할머니를 사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방점이 앞에 있었다. 사랑까지는 안 했으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런데 사랑의 꿈에서 보면 딸이 할머니를 사랑한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엄마가 되게 마음이 아팠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설들에 나오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깨고 나면 없어질 것 같고 허무하고 다 효용이 없는 것 같은 한때의 감정이지만 그 감정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사실 뭐라고 감상평을 쓰기에 쉬운 소설이 아니에요. 이게 물론 단편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손봄이 작가님 이번 소설을 읽으면서 이 사랑의 꿈 속에 한 표현이 이런 절이 있거든요. 차의 하부가 바닥을 긁는 소리 같은 그런데 이 소설 전체 느낌이 약간 이렇게 운전하다가 사고 나는 건 아닌데 브레이크 밟거나 할 때 바닥에 차가 이렇게 긁히는 것 같은 그 소리가 들려오는 섬찟한 순간 있잖아요. 약간 이제 오싹해지는 그런데 소설 전체 느낌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그러고서 별일 아니게 그냥 지나가긴 하는데 어 뭐야 아스팔트랑 내 발이 닿는 것 같은 이 서곡한 느낌 그거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진짜. 그런데 이제 저는 읽으면서 감각적으로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또 하나 제가 어떻게 보면 모순돼 보이는 두 개의 문장 인상적이었거든요. 문장이라기보다는 짧은 문단 같은 건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의 꿈이 제가 딸을 버리고 떠나버릴까라고 생각했던 밤에 대한 추억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밤에 대해서 묘사한 부분인데요. 그녀는 자신 앞에 놓인 삶이 어떤 모습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내면에 숨어있던 어떤 부분이 영원히 깨어났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진정한 초능력이 하지만 그녀는 아주 작은 선택들 아주 사소한 충동의 결과들이 누군가를 들끓게 하거나 혹은 누군가를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몰고 갈 수 있다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그런 결정들이 삶의 어떤 부분을 완전히 바꿔버린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그러니까 뭔가 개안을 했고 삶의 모든 것이 명백하게 시야에 들어왔는데 그 순간 갖고 전체 삶을 바꿀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매우 인상적인데 또 제가 좋아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거랑 좀 상판되는 게 아닌가 싶은 이사라고 하는 단편 속에 있는 건데요. 이거는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하는 엄마가 없는 사이에 나를 돌봐줬던 언니에 관한 기억을 쓴 건데 그 언니가 병실에 입원해 있을 때 찾아가서 언니한테 이런 말을 할까 하다가 이 주인공이 못하고 돌아왔지만 그 말을 했다면 어땠을까라고 상상하는 장면이에요. 제가 또 읽어볼게요. 그러면 그녀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고 대답할 것인가 아니면 나를 증오한다고 할 것인가 그건 알 수 없었다. 다만 그때 내가 알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식으로 어떤 상상을 지속할 수만 있다면 그건 실제로 있었던 일보다 훨씬 더 굉장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약간 치져받는 아니 근데 진짜 흥미로워서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순간들이 작가님이 생각하신 삶의 본령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제 생각에는 앞에 읽으신 부분 그러니까 사랑의 꿈에서 읽으신 부분하고 연결되는 게 저는 불장난에 나오는 구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만이라든지 허영이라든지 그런 것을 디더야지만 얻을 수 있는 삶의 양태 같은 것이 있다 이런 걸 쓴 구절이 있는데 제가 그렇게 썼던 부분을 진지하게 생각한 건 아니겠지만 사실은 사람과의 관계가 끝나거나 혹은 그 사랑에서 빠져나오면 때로는 내가 왜 그랬지? 이런 순간들이 막 있잖아요. 어떨 땐 좀 치욕스럽기도 하고 네, 치욕스럽고 그때 그 시간을 지워버리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순간들의 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다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치욕스러운 어떤 경험들을 했던 나 그리고 지금의 시점에서 그것을 다시 바라보는 나 그리고 그것을 후회하는 나 그리고 저는 그것을 후회하는 어떤 감정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꿈의 그녀는 아주 잠깐 동안은 자기가 삶의 어떤 부분을 확실하게 알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막 내 세계가 넓어진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내가 도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하기 시작하면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깨달았다고 해서 그때 내가 모든 걸 알았다고 생각한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행하지 못했던 부분을 주시하느냐 아니면 그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에 나한테 일어난 어떤 변화를 주시하느냐에 따라서 두 문장 다 쓸 수가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마도 똑같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게 결국 삶을 바꿀 수 없다면 그런 삶을 바꿀 만한 경험을 했지 않았든 소용이 없잖아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 두 개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 제가 작가님한테 왜 일관성이 없으세요? 라고 물은 게 아니라 소설은 작가의 에세이가 아니고 주인공 다르다고요. 다른 인물이 생각한 거니까. 그리고 그 이사의 그 아이가 이제 상상의 효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상상을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할 수 없다는 것 같아요. 그게 또 10대라서 쓸 수 있는 문장일 수도 있겠죠. 사랑의 꿈에 그녀는 그런 생각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녀라고 제가 계속 부르고 있는 건 진짜 이름이 없기 때문인데요. 사랑의 꿈 경우는 3인칭 전지적 작가시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러니까 행동의 표면뿐만 아니라 생각까지 작가님이 써주시는 건데 소설가님을 여기 모시면 제가 종종 여쭤보는 질문인데 어떤 이야기를 쓴다고 할 때 이 이야기의 적절한 시점은 무엇이다? 어떻게 선택해요? 그런데 제가 이 사랑의 꿈에 실린 작품들을 쓰기 전에는 거의 3인칭만 썼었거든요. 1인칭 소설은 거의 없었고 그리고 여성 1인칭도 별로 없으셨죠? 1인칭을 제 기억으로는 장편 하나, 단편 하나를 썼는데 둘 다 남자 주인공이었고 그것도 신기해요. 나머지는 다 3인칭인데 3인칭도 거의 남성 화자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럼 왜일까라고도 자문을 해보셨어요? 이거는 제가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만화작가 이런 꿈을 꿨다고 했잖아요. 그런 이야기는 판타지나 이런 거잖아요. 만화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랑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상상한다는 게 저한테는 약간 버릇, 습관 같은 거였고 조금이라도 저랑 좀 가깝게 붙어있는 게 있으면 상상력의 폭이 제한된다고나 할까? 그게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저랑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 쓰는 게 저는 오히려 편했고 심지어 그래서 제가 대학에 처음 들어가서 소설을 썼을 때, 습작을 썼을 때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너는 왜 너가 겪지 않은 일을 이렇게 써? 너는 왜 너의 경험을 쓰지 않아? 너의 소설에 너무 진실성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들었었거든요. 그럼 그때는 지금 쓰고 계신 이 사랑의 꿈에 실린 것 같은 그런 종류의 소설은 안 쓰신 거예요? 대학교 때는? 그때도 순수문학이라고 하죠. 그런 표현이 이상하긴 하지만 전류문학, 순수문학 이런 거 나눴을 때 그런 소설을 썼었는데 예를 들면 부부가 주인공이라든지 대학에 처음 들어와서 슬퍼판 소설들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보통은 1인칭에 여성이면 여성인 화자고 남성이면 남성 화자고 자신들이 겪었던 어떤 일을 바탕으로 처음 소설을 쓰는데 저는 그렇게 소설을 안 썼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오랫동안은 3인칭 소설을 쓰는 게 되게 익숙했고 재밌었고 그게 그러다가 뭐 나 좀 다르게도 써봐야 작가로서 성장하는 건가라든가 다른 시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신 적도 있어요? 그런 생각을 지금 돌이켜서 보면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디얼 알프로렌이라는 장편 연재를 할 때인데 그때 단편도 같이 쓰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좀 단편 쓰는 게 너무 힘들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단편이요? 네. 그래서 계속 쓰던 방식 말고 다른 방식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디얼 알프로렌을 출간을 하고 나서 그 책과 관련된 자전 에세이를 쓰게 됐는데 자전 에세이니까 저의 얘기를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에세이니까 네. 그런데 저는 그런 종류의 글을 거의 써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중학교 때 일을 쓴 거예요. 아무래도 그때 워낙 억압적인 분위기니까 학생들이 가출하고 막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출이 많구나. 소설에 가출 유괴 실종 그런가 봐요. 그래서 가출을 하면 엄청 지나게 지내던 친구가 있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가출을 밥 먹듯이 하고 결국 자퇴를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 친구랑 마지막으로 인사를 한 내용을 이제 에세이로 썼는데 저는 그 장면이 너무너무 생생했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보내기 전에 그 당시에 썼던 일기장은 우연히 보게 됐는데 만나서 인사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왜곡된 기억을 갖고 계신 거였어요? 네. 저는 제 마음속으로 계속 그 장면이 제 머릿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때 아니 그 친구를 수소문해서 진위를 확인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친구분 듣고 계시면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댓글 달아주세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막연하게 어쩌면 나의 경험 같은 거를 이런 식으로 소설로도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내가 진실인 줄 알았는데 그게 내 머릿속 픽션이었다는 거예요. 깨닫았으니까.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기억들을 마치 내가 잘못 기억하는 척 하면서 픽션처럼 만들 수도 있겠구나. 이게 별개가 아니구나. 그때 처음으로 하게 됐고 근데 바로 그렇게 쓰지는 못했고 그렇게 한번 나중에 써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제가 작은 동네란 장편을 쓸 때 처음으로 이제 여성화자가 나온 1인 소설을 쓰게 됐고 그 후로 이제 계속 그런 소설들을 쓰게 됐던 거예요. 작은 동네는 이제 6살 때 모범적인 양부모에게 입양이 됐는데 양부모는 그걸 언급한 적이 없... 아 그거는 사라진 숲의 아이들이고 아 그런가? 죄송해요. 제가 너무 많은 걸 읽어가지고 섞였어요. 책이 워낙 많아. 많이 쓰셨더군요. 아 2020년도에 출간한 장편 소설인데 간첩 조작단 사건을 다룬 그러니까 어릴 적의 어떤 기억을 찾아가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때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의 어떤 실제 경험들 이를테면 뭐 어렸을 적의 단소를 배웠던 경험이랄지 진짜 잘 보셨어요? 반에서 혼자 잘 불잖아요. 지인공이 네. 저 초등학교 3학년 때 단소를 너무 잘 불어서 어머 선생님이 너는 단소를 계속 해야 된다고 하셨었어요. 아니 근데 작가님 지금 오늘 처음 뺐는데 약간 한복도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한복이랑 이렇게 비치, 옥 이런 거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아직 명절 1년에 한 번은 한복을 입어요. 아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가족 앞에서 연주도 연주는 못하는데 어쨌든 그런 경험들을 좀 나의 경험이지만 이것을 소설 속 주인공의 경험으로 바꿀 수 있겠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 기억 자체를 소설에 활용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시점까지 이륜층으로 가는 식으로 전개가 되셨군요. 아 이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작가님 책들을 몇 달에 걸쳐서 읽으면서 되게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작품이 여러 편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모티브들이 진짜 많으세요. 이 원소들이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있으면 그 원소들을 갖고 이번에는 너, 너, 너 이번에는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해서 순열 조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가 개별 작품이 되지 않은 그런데 그 세 개는 계속 그대로 있는 거죠. 하나의 소우주는 그러면서 그 넓은 우주 안에서 이렇게 조합을 달리해가면서 우리 왜 셔플하잖아요. 리셔플 해가지고 그 원소들이 다 꼬마 요정들처럼 막 움직여서 새 동네를 막 만들면 그중에 이제 작가가 렌즈를 오늘은 B4구역 대보자 하고서 고기를 딱 한정 지어서 그 소설을 쓰고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홍상수 감독님 영화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홍상수 감독님도 원소는 그대로 있는데 전진과 후투의 느낌이 아니고 작가로서 발전해 나간다, 이야기가 확장된다 이런 게 아니라 이동하는 느낌 그냥 이제 요소는 같은데 계속 끝없는 움직임 그게 영화의 어떤 필모그래피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런 느낌을 제일 유사하게 받은 경우가 손보미 작가님의 비블리오래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까 걔가 얘 아니야? 약간 이런 순간이 진짜 많은데 이 아파트가 그 아파트 아닌가 이분이 아까 걔의 엄마인가? 막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이혼, 딴집에 맡겨진 아이 가족하고 교사가 원래 유니언 시절을 만날 수 있는 성인인데 그게 아닌 어떤 제3의 어른 근데 약간 정신나가 그리고 뭐 담낭암 같은 같은 질병이 나올 때도 있고 그래서 저는 진짜 재미있다고 생각했는데 소설을 쓰는 데 있어서 방법론이 저는 굉장히 독특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다양한 걸 막 작가로서 젊은 시기에 내가 좀 탈퇴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런 식의 방법론을 갖게 되셨나요? 저는 일단 소설을 처음 쓸 때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저는 제 소설이 어딘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면 좋겠다고 생각을 많이 하면서 소설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어떤 삶의 어떤 부분이거나 어떤 이야기가 있으면 그거를 내가 전달해준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나기도 하고 어떤 소설에서 주인공인 사람이 다른 소설에서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으로 나올 수도 있고 저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만들고 그런 사람들을 상상하는 게 너무 재밌다고 느꼈거든요. 정우멘션 401호인가? 통통한 남자아이 그 친구 얘기 궁금해요. 하나 더 써주시면 안 돼요? 내가 언젠가 한번 다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나운 소년. 네, 네, 네. 근데 이게 우리 옴니버스 영화 같은 걸 만들 때도 많이 쓰는 작법이기도 한데 아, 어딘가에 이들이 있구나. 그럼 정우멘션도 약간 어딘가에 있을 마을의 또 다른 이름인 거겠네요. 정우멘션은 사실은 제가 마산에서 이사해 갔던 그 아파트의 이름이에요. 진짜 있어요? 정우멘션이? 진짜 있고 그 구조가 좀 독특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구조를 가진 아파트였어요. 진짜로요? 네, 네. 그래서 중앙에 아주 큰 원형 공간이 실내에 있어가지고 비가 오거나 고무줄놀이 같은 거 거기서 하고 그럴 정도로 하여튼 되게 독특한 공간이었거든요. 아, 옛날에 지은 건가 봐요. 되게 오래된 거죠. 근데 아직도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렇게 이웃들이 아이들 노는 걸 서로 봐주라고 그 아이들 놀이터가 다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는 아, 맞아요. 요즘은 이제 그렇게 하면 싫겠죠. 사람들이 사생활 침해된다고. 그런 아파트를 설계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공간에서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를 다녔잖아요. 그 공간에 대한 잔상이 되게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또 기회가 된다면 정우멘션을 배경으로 소설들을 좀 쓰고 싶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한번 가보고 싶네요, 실제로. 그러면 독자로서 재미있게 읽으셨던 그런 연작소설 작품들이 있을까요? 올리브 키터리지도 약간 그런 것 같고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원미동 사람들이나 와인즈버그 오하이오나 더블린 사람들도 찾아야 되나? 독자로서도 그런 걸 재미있게 읽으셨어요. 그럼요.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고 그러면 그런 연작 형식이 편안하거나 작가님에게 어떤 욕구를 채워주는 것 같으세요?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는데 되게 편안하게 해줘요. 재미있게 해준다고 해야 될까? 아까 전에 배 나온 아이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아이한테 왠지 미안하네요. 그런데 저도 제가 소설을 쓰면서 궁금한 사람이 있거든요. 이 소설에서는 후면에 나왔는데 만약에 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 쓴다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저 스스로 궁금증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소설을 쓰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로스트라는 미들을 되게 열심히 봤었던 시절이 있거든요. 기념비적 작품이죠. 그게 약간 다중우주 같은 걸 막 다루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저한테 영감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는 A란 인물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다른 우주에서는 A란 인물이 다르게 살아갈 것 같고 그런 식의 이야기를 상상해서 조합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럴 수가. 제이제이 에이브람스 영향도 받으셨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영화의 경우에 보면 2호선에서 이번 세그먼트의 주인공이 있는데 그 뒤를 지나가던 사람을 주인공으로 그 다음 에피소드를 만든다. 그러면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작가님은 이렇게 모여서 사는 아 네. 맞아요. 그거는 왜 그럴까요? 그들이 관계를 어떤 관계를 맺고 있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그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관계를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주 잠깐의 만남인데 그게 되게 큰 영향을 끼치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주 만나려면 모여 살아야 되는 제가 이거는 아마 잘 못 알아차리셨을 수도 있는데 이 소설들을 읽으신 분들도 제가 첫 번째 작품집에 담요라는 작품이 있고 두 번째 작품집에 산책이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근데 첫 번째 작품집에 담요에 나오는 어린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가 또 산책이라는 작품에 또 다시 한번 등장을 해요. 만약에 그거를 알아차린 독자들이 있다면 되게 즐거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식의 즐거움도 좀 독서의 즐거움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동네 이미지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아, 그런가 봐요. 네. 작은 동네도 그렇고 그 동네 풍경이 머릿속에 있으시기 때문에 다른 동네로 이렇게 많이 오락가락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런가 봐요. 어떤 이야기를 상상하면 그 사람이 사는 동네나 그런 게 딱 일단 먼저 머릿속이 좀 떠오르는 편이거든요. 자연스럽게. 영화나 드라마를 좋아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사람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그래서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또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는 누구 하나를 막 편들어주는 걸 싫어하신다니까? 맞아요. 그 부분을 되게 잘 보신 것 같은데 소설을 쓸 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독자들이나 쓰는 저도 쉽사리 판단을 내리게 될까 봐 걱정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쓰면서도. 경계를 많이 하세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좋은 면도 갖고 있지만 또 알고 보면 이런 나쁜 면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얘기해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좀 강하긴 강한 것 같아요. 아주 공명정대한 시장님? 아님?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실생활에서 엄청 막 그렇다고 공명정대하고 이렇지 않고 저는 항상 저 위주로 생각하고 그런데 소설을 쓸 때 그런 부분을 엄청 걱정하는 편이긴 해요. 그렇군요. 점점 재밌는데 그래서 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계기들 같은 거에 대해서도 궁금했던 게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면 이 버림받는 아이. 아, 네. 이게 영원히 뭐 유기됐다 이런 거라기보다 몇 년 동안 숙모님 집에 맡겨졌다거나 이혼 과정에서 그런 잠깐 임시로 어떤 삶을 산다거나 그런 걸 다 통틀어서 버림받는다라고 이렇게 뭉뚱그린다면 그런 기억은 한 사람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세요? 저희 집이 딸만 셋이거든요. 전혀 소설에는 안 나오는 구성이네요. 제가 가장 큰 딸이고 아, 작가님이요? 네. 오, 아닌 것 같은데? 다 제가 큰 딸이라고 하면 이렇게 반응이 약간 둘째 딸 같으세요? 근데 동생이랑 연년생이에요. 네.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저를 가끔 여름에 할머니 집에 이제 보낼 때가 있었어요. 엄마가 좀 힘드시니까. 그래서 힘드셨겠네요. 네. 근데 그 경험이 일단은 뭐 사랑의 꿈이라든 근데 물론 저희 할머니 집은 전혀 부자가 아니고 아주 평범한 집이었는데 아니 근데 약간 TV 드라마의 한 장면 같은 해변의 피크닉 같은 그래서 가면은 막 할아버지 심부름도 해야 되고 막 아기인데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저한테는 그 경험이 되게 좋은 경험으로 남아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아마 마음 한편으로는 씁쓸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엄마가 동생을 돌보는 걸 선택한 거잖아요. 나보다는. 네. 그리고 저는 기억이 없는데 엄마가 이제 서울에 살 때 이모 집에 저를 잠깐 맡겨놓고 이제 어디를 가거나 이러면 저희 이모가 말씀해 주셨는데 엄마가 몇 시까지 데리러 올게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시간에 딱 안 데리러 오면은 울고불고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마음이 있었구나. 네. 그래서 이모가 저를 업고 그 동네 어게에 나가가지고 이제 엄마 언제 오나 보자 이러면서 저를 이렇게 계속 업고 너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기억은 없고 할머니네 집에 가서 할머니랑 이렇게 재밌게 있고 그 고양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키우는 고양이는 아니고 아마 왔다 갔다 하는 고양이인데 밥만 먹고 가는 밥만 주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기억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데리러 오시잖아요. 부모님이 그러면 이제 아빠랑 같이 거기 부산이었는데 무슨 언덕길 같은 걸 걸으면서 봤던 그림자 같은 것도 막 생각이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좀 슬펐거나 안 좋은 거는 다 지워졌어요. 기억을 안 하고 되게 좋았던 부분만 기억을 하려고 애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재밌는 것만 기억. 네. 어렸을 적의 어떤 막 결핍이나 그런 걸 이제 우리 모두 어느 정도는 겪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평생 들입하면서 장장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저는 그 결핍은 그 결핍대로 어딘가에 좀 놔둬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굳이 치료하고 없애야 되나? 네. 그거는 어딘가에 이렇게 잘 놔두고 맞아요. 예를 들면 뭐 이모가 막 너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그러면 아 내가 그때 그렇게 어린 아이가 되게 힘들었겠구나. 그냥 그렇게 한 번 생각하고 그렇지만 나는 지금 괜찮대? 뭐 이렇게 그냥 살아낸다고 그냥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그때가 떠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막 슬퍼지면 또 슬픈대로 슬퍼하고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저 지금 작가님 말씀 듣는데 엄마가 집에 없어서 막 울고불고 했던 그때 감정이 살짝 스쳐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때 살았던 집에 마당이랑 장독대랑 그다음에 화강한 벽을 만졌을 때 그 촉감 그리고 그 모서리에 있었던 그 돌에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서 제가 초인종이라고 생각하고 맨날 눌렀었거든요. 그때 감정이랑 그때 풍경이 확 떠오르는데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이야기도 소설이 될 수 있다. 될 수 있죠. 그냥 어딘가에 놔두고 가끔 찾아오면 찾아오는 대로 맞이하고 다시 또 다른 데 또 보내놓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2부에서 계속됩니다. 1부에서 계속됩니다.